1,2권인데 아주 훌륭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공의 진리 특강으로 제가 항상 아짠차 스님 책 권해드렸죠. 아짠차 스님 아짠차 아짠차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있을텐데요. 1,2권인데 아주 훌륭합니다. 강추합니다. 아공의 진리를 닦아서 어떻게 우리는 아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책 전체가요 이거 내돈내산입니다. 협찬받은 거 아닙니다. 1권이 개정해 해탈로 되어 있는 거죠. 개정, 개를 덕행이라 그래요. 개율을 덕행 개정해를 번역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정을 명상, 해를 지해 이렇게 사막을 닦아죠. 이게 사막이죠. 사막을 닦아서 뭘 하죠? 열반에 들죠. 열반 이걸 해탈이라고 해서 지금 목차가 이대요. 덕행 명상 이게 1권이요. 그래서 또 2권이 지해 해탈을 초월이라고 해서 초월 해서 2 해서 이렇게 한 권. 이해되시죠? 여기에 1권, 책이 여기에 2권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해탈을 의미에요. 반조, 마음을 비추다. 마음을 돌아보는 거 반조. 자, 1, 2권에서 반조, 마음을 비추다. 제가 몇 군데 좀 체크해 가지고 왔어요. 함께 읽어 드리면서 우리 아공의 진리 아공의 진리에 기반한 실천지침이 우리 홍의각당에서는 개정에서 개율에 해당되죠. 덕행에 해당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정에 해당되는 게 견성요결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 없으시더라도 자료는 다 있으니까요. 홍의각당 견성요결 이게 선정지침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개정예로 치면 개율, 선정, 지혜인데 지혜가 아공의 진리 이거 있는데 아공의 진리 한번 읽어볼게요. 홍의각당에서 정리해 놓은 참나는 상라가정하나 에고의 작용은 무상고 무아이다. 에고는 불변하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 아공이죠. 아공이죠. 에고 여기서 이 아공에서 아는 에고에요. 에고 자아 자아는 공하다. 실체가 없다. 고정된, 독립된 고정된, 불변하는 이 얘기는 고정된이에요. 고정된 어떤 독자적 실체가 실체가 없다. 이게 공입니다. 공. 나라는 놈이 텅 비어있다. 그런데 왜 참나 얘기를 하냐. 여기서는 열반이라고 읽을게요. 열반. 열반. 열반은 있다. 우리 에고의 에고 자아를 구성하는 오온 색수상행식 육근 안이비설 신의는 불변 고정 독자적 실체가 없다. 열반은 상라가정하다. 상라가정. 영원하고 영원하고 지복이고 순수한 자아여 거긴 청정하다. 이 순수한 자아여 이 말 가지고 또 참나가 있네 없네 또 시비가 붙을 것 같은데 저는 참나가 있다. 입장입니다. 그래서 참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초기불교에서 참나는 뭐냐. 열반이다. 이겁니다. 열반이 참나다. 다른 내가 있는 게 아니다. 개체적 자아는 얘기했잖아요. 개체적 자아는 불변 고정 독자적 실체가 없다니까요. 그걸 제가 부정하지 않잖아요. 에고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 영원 불멸한 그럼 참나는 있느냐. 열반이 없으면 불교가 성립하는가. 열반이라는 게 뭔가. 열반이라는 게 뭘까요. 이 열반이라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순수 알아차림. 이해 되세요. 예전에도 많이 읽어드렸죠 제가. 자료가요. 석가모니의 참나론. 제가 예전에 강의해 드린 적이 있어요. 디가 니까야. 깨왔다 경에 보면. 발음이 깨왔다 합니다. 깨왔다 경에 보면. 경전 이름이에요. 의식은. 이게 열반자리에요. 순수한 알아차림은. 의식은 볼 수 없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서 빛난다. 빛나는 마음이에요. 이 열반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빛나는 마음. 됐죠. 빛나는 마음. 여기에는 지수와 풍이 설 수 없으며. 길고 짧은 것. 미세하고 거친 것. 아름답고 더러운 것. 즉. 모든 이원성. 그리고 정신과 물질. 오온을 말하죠. 오온. 육군은 남김없이 소멸한다. 에고는 소멸한다니까요.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 모든 오온의 아르마리가 소멸하면. 남김없이 모든 게 소멸되는데. 뭐라고요. 모든 곳에서 빛나는 마음은 영원하다고요. 이게 석가모니의 참나론입니다. 범천의 초대경이라고 하는. 맞지만 니까야에도 이렇게 나와요. 특징도 한계도 없이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 빛나는 마음이 있다. 요거를요. 지금 초기 불국 번역하는 분들이 엉망으로 번역해놨습니다. 서양학자들이 오히려 이거 지적해 가지고요. 석가모니도. 참나 얘기했네 해가지고. 인정받는 거예요. 논문의 자료로 쓰이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기. 전재성 씨나 강목 스님이 번역한 니까야 가보시면. 이상하게 틀어놨습니다. 단순한 내용을 틀어놔요. 모든 곳에 빛나는 의식이 등장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등장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 편견을 가지고 경절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근데 간단하게 이 내용을. 요 내용을 아찬차 스님은 너무도 잘 압니다. 아찬차 스님은 빛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 빛나는 마음. 그리고 아는 마음. 요 아는 마음이 그대로. 아찬차 스님 주장이에요. 그대로 부처다. 그래서 순수한 알아차림이라는 말도 써요. 대상이 없는 순수한 알아차림. 대상이 있는 알아차림은 오온이거든요. 대상 없는 알아차림은 오온이 아니거든요. 대상 없는 알아차림. 순수한 마음. 빛나는 마음. 텅빈 마음. 순수한 마음. 아찬차 스님이 쓰는 용어입니다. 텅빈 마음. 순수한 마음. 진정한 마음. 즉 참마음이죠. 참마음이라는 말도 쓰세요. 참마음. 텅빈 마음. 공한 마음. 왜? 여기에는 모든게. 아까 부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자리에는 지수와풍 오온이 설 수 없다고. 모든게 텅빈니까 텅빈 마음. 참된 마음. 그리고 아는 마음. 아는 마음이 영원하게 빛나니까 빛나는 마음. 순수한 마음. 요 책에서 나온 요 자리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근본 마음. 그리고 이 모든걸 뭐라고 했냐면 이게 부처다. 아는 자가 부처다 그랬어요. 아는 자가 부처다. 그래서 역사적 석가문이. 화신은 돌아가셔서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순수한 알아차림은 있기 때문에 아는 마음은 있기 때문에 아는 마음을 알아채면 거기에 몰입하면 부처를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즉 부처의 법신은 만날 수 있다. 대단하시죠. 알아 안 되려면 이 정도 해야지. 이 아찬차스님 제자 아잔브람은 이런 말 못합니다. 아잔브람은요. 알아차림을 열반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반대했어요. 아잔브람은 이해를 못한다. 왜? 아라한이 아니니까. 이해 되시죠? 자. 아공의 진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에고는 무상고 무하드라. 이게 핵심이죠. 에고는 무상고 무하드라. 에고의 작용은 무상. 고. 무하. 그래서 이 에고의 작용이 말해요. 육근을 말해요. 육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만법이. 제 법이 무상하고. 제 법이. 기본이 노란색인가 본데요. 제 법이 무상하고. 제 법이. 무상하다는 건요. 시시각각 변화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 육근이라는 게요. 내 것이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육근에 내 것이랄 게 없더라는 거예요. 부처님 무하로는 그냥 내가 없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나 그러면 경기 일으키거든요. 왜 그런데 열반은 상라가정이고 그렇게 근본 마음이요. 순수한 마음이요. 빛나는 의식인데. 이걸 참나라고 부르면 뭐가 문제가 돼요.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게. 그렇죠. 육근이 무하라는 거지. 부처님이 반대한 거는. 그래서 이거를. 이쪽 대승굴교 쪽에서는 참나라고 또 불렀단 말이야. 아찬차 스님은 그런 것까지도 허용합니다. 그 근본 마음. 참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실제는 텅 빈 자리인데. 그렇게 부를 수도 있다. 방편으로. 아시겠죠. 한번 같이 볼게요.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렸어요. 근데. 아. 이걸 한번 그리고 읽어드릴까요. 지금 이 육근만 알면 돼요. 육근이 만법이에요. 다르마라고 하는 거. 만법. 자. 그러면 이거 가능하겠죠. 자. 여기에 지금. 근본 마음이라고. 할게요. 이 근본 마음은 다른 이름을 본다. 뭐다. 아찬차 스님이 강조하는 건 아는 마음입니다. 아는 마음. 아는 마음이에요. 또 아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알아차림이에요. 예. 예. 알아차려. 이게 되시죠. 이 자리가 지금 참나 자리에요. 이거를 대생불교에서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뭐냐. 이게 지금 육근입니다. 육근. 육근작용에. 육근작용인데. 자. 육근작용인데. 육근이 뭐다. 육근이 만법이다. 모든 법입니다. 아찬차 스님은 하루 종일 우리가 법을 보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안이비설신위. 안이비설신위가 안이비설신위.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생각하고 울고 웃고 하는 거. 이 모든 작용들은요. 아는 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 밑바닥은 뭐가 있다고요. 아는 마음이요. 알아차림이요. 순수한 알아차림. 정밀하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까 개정애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개정애라고 하는 게. 개가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선정입니다. 즉 뭐냐. 이 아는 마음을 가지고 안이비설신위가 작동할 때마다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내가 본다는 걸 알아차리고 듣는다는 걸 알아차리고 냄새 맡는다는 것을 맛본다는 것을 만져본다는 것을 생각하고 울고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명상이다. 그럼 알아차리면 어떤 알아차림이 있죠. 순수한 알아차림이 있고 대상이 있는 알아차림이 있어요. 이게 다입니다. 아찬찬 스님이 강조하는 명상은 뭐냐. 육군이 굴러가는 걸 알아차리는 거다. 홍의각당식으로 말하면 깨어서 몰라 하면서 알아차리는 거다. 육군이 굴러가는 걸 알아차림. 그 알아차리다 보면 뭘 알게 될까요. 자 이게 알아차림이고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뭘 알게 될까요. 뭘 알게 됐냐. 본질탐구. 본질을 알게 돼요. 육군의 본질을 알게 돼요. 이 육군의 본질이 아는 게 뭐겠어요. 이게 선정이라면 이거는 지혜예요. 선정에 두면 지혜가 생긴다. 그러면 일상에서 우리가 그러면 계율이란 건 뭘까요. 실천. 실천의 핵심은 뭘까요. 육군의 본질이 뭔지 아는 거는 지혜예요. 육군을 알아차리는 거는 명상이면 아 이거 먼저 얘기할까요. 이 본질이 결국 뭘까요. 그런데 육군의 본질은요. 이게 무상고 무화입니다. 무상고 무화라는 거예요. 육군의 세계가 아는 마음을 건드리지 않아요. 부처님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울고 웃고 하는 이 육군의 세계가 재행이 무상이요. 이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며 내 명령을 듣지도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며 무화. 내 것이랄 게 없다. 나라고 하는 생각도 의의 작용인데 나라고 하는 생각. 에고도 의의 작용입니다. 의의 작용이 에고인데 남과 다른 내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에고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따라서 에고도 뭐예요. 에고도 결국은 무상고 무화다.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알아차림 본질탐구. 그러면 개울이라는 거 뭐냐. 아찬차 스님이 생각하는 개울은 뭔지 아세요? 홍의각당의 양심성찰에 당됩니다. 부끄러움이에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개울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개울을 외워서 어떻게 다 지켜요. 아찬차 스님이 이걸 힘들어하니까 스승인 아짠문한테 갔어요. 아찬문이 위대한 아라안으로 유명한 분이죠. 당시 태국에서. 아찬문이 한마디래요. 개울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개울에 신경쓰지 말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에 집중해라. 즉 뭐예요. 이게 학당에서 말하는. 수호지심이잖아요. 자명하냐 찜찜하냐. 너 찜찜한 기분 드냐. 그거 하지 마라. 그게 개울입니다. 아찬문이 이 책에서 번역하면 이런 거는 이제 덕행. 덕행의 핵심이 뭐라고요. 부끄러움이요. 이게 결국 유교랑 똑같아요. 유교도 뭐예요. 맹자가.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소인배들은 답이 없다. 맹자의 주장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이게 맹자예요. 즉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끄러움에 집중해서 내가 한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가 나오거든요. 내가 한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는요. 육바라멜에 의해서 판단하죠. 그런데 육바라멜이 결국은 뭐로 얘기해줘요 우리한테? 자명하다 찜찜하다. 그 찜찜한 기분. 그게 부끄러움이죠. 어떠세요? 이게 타예요. 아참참.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 1권부터 그냥 순서대로 볼게요. 1권을 보면요.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 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기에 정말 가치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 이 법이. 육군이 법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육군이 다름하죠. 육군이 법이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육군이 그대로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요.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존재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존재들은 지금 육군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에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존재들의 공식, 존재들이 품고 있는 법칙을 알아내는 게 우리가 말하는 진리로서의 법이에요. 진리도 법이요. 존재도 법입니다. 불교에서 만법 그러면 만가지 존재예요. 모든 존재는 진리, 공식의 의거에서, 법칙의 의거에서 굴러가기 때문에 이 법이 진리도 됩니다. 따라서 육군이 마음법이다. 육군이 그대로 진리다.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육군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다. 동시에 그 육군이 결국은 그 안에 모든 진리를 품고 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뭐냐? 무상고 무하다. 육군 치고 무상고 무하의 속성을 띄지 않은 게 없으니까. 쇼펜하워 예전에 얘기해 드릴 때 혹시 기억하시면 쇼펜하워가 말하는 이런 무상고 무하 이런 걸 쇼펜하워가 말하는 이게 결국은 뭐예요? 불교에서 말하면 연기법이죠. 이 연기법을 쇼펜하워는 뭐라고 부르죠? 충족이유율. 서양철학 잠깐 등장시켰습니다. 충족이유율. 모든 존재하는 마음에 떠오른 표상의 세계는 결국 존재하는 모든 세계는 연기법. 즉 충족이유율은 인과법입니다. 인과법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다. 즉 반드시 모든 일에는 충족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 이게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게 충족이유율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인과법이에요. 결국 우주 돌아가는 모든 육군의 작용에는 인과법이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무상고 무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아내면 돼요. 이것을 알아내면 지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육군을 깨어서 알아차리면 명상. 이 명상에 육군을 알아차리는 명상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더 깊은 명상. 사선정 이상의 명상은 순수 알아차림에 대한 명상입니다. 이런 얘기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육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보세요. 이 육군을 굴리는 데 있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 그 짓은 하지 마라. 이게 계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스스로 살펴보면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을 보면 그 행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53페이지에요. 좋은 행동을 하고 싶을 때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자신을 살펴보는 방법을 알면 옳고 그름과 해로움과 이익 그리고 덕과 악덕이 뭔지 알게 됩니다. 즉, 어떤 일을 할 때 내 내면을 봤을 때 부끄럽더냐 자명하더냐를 보면 내가 좋은 행동할 때의 특징과 나쁜 행동할 때의 모습을 알게 되겠죠. 그 특징을 그러면 자명찜찜 분석이 잘 되겠죠. 내면을 지켜보면 선과 악을 볼 수 있습니다. 선을 보면 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에 따라 명상할 수 있게 됩니다. 악행을 벌이고 선행답자는 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몸과 마음과 말로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겠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선하고 덕스러우면 행복합니다. 맹자랑 똑같죠. 마음이 선하고 덕스러우면 마음에 쨘찜한 게 없으면 자명하면 맹자가 뭐라고 했죠. 호연지기가 길러진다. 가슴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뿌듯한 상태. 맹자가 그랬죠. 마음에 뿌듯한 상태가 양심을 실천한 상태다. 마음이 뿌듯해야 호연지기가 길러진다. 악행을 벌이고 마음이 빛나면 항상 편안합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 중에 진정 최고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법공적인 얘기도 하세요. 아참찬 법공적인 얘기도. 지혜가 있다면 이렇게 육군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 육군밖에 없는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세상 속에 들어가 있다 한들 이분은 어차피 출가를 강조하는 분이지만 소승 불교적 특징상 출가를 강조해요. 이런 게 좀 한계예요. 출가를 강조하고 계율도요. 세상 속에 나가서 선을 구현한다기보다는 출가해 가지고 숲 속에서 지키는 소승적 계율을 강조해요. 하지만 그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점에서는 통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스케일은 대승에 비해 작지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도인들한테 방편으로 소승적 가르침을 가르치더라도 그 안에 육바라밀을 개정해 사막을 어떻게 잘 가르쳐 놓고 사람들 안에서 대승의 기초가 되게 방편을 펴셨는지는 알 수 있어요. 이분을 보면. 그래서 이분은 아라한의 아주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 지혜가 있으면 어디 간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건 육군인데 육군의 본질을 나는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과학자, 부자, 지식인 어떤 존재가 와도 겁나지 않죠. 아라한은. 니네가 아무리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진 자, 권력을 지닌 자 누가 와도요. 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는 전문가일 거예요. 그런데 이 아천자스니 입장에서는 누가 전문가요? 결국은. 육군을 이해하는 데서는 아라한이 전문가죠. 육군의 실체를. 니네가 결국은 부기 영화에 밟고 어떤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체가 결국은 뭐다? 육군의 작용일 뿐이다. 아는 마음의 기반에서 펼쳐지는 육군의 작용일 뿐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딜 가도 근심 걱정이 없고 세상의 본질을 알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라한도. 지금 초기 불교 공부하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지금 과학자 이상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숲속에는 크고 작고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 그대로 훌륭합니다. 나무들은 본래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나무의 진정한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합니다. 무상고 무하라는 걸 모르면서 이 세상 육군의 작용을 즐기다 보면 집착하면서 탐진치에 빠지게 됩니다. 즉 탐진치 관리 전문가죠. 아라하는 탐진치를 관리하는 전문가다. 그런데 어떤 진리로 탐진치를 관리하느냐 아공의 진리로 관리한다. 법공의 진리로 관리하면 확철대우한 견성한 도인이 되죠. 육바라밀의 구공의 진리로 관리하면 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로 육군을 관리하느냐에서는 서로 차이가 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죠. 제 입장은 뭐죠? 육바라밀로 육군을 경영하자. 그럼 보살이다. 그런데 아라하는 아공의 진리, 무상고 무하의 아공의 진리로 내가 경험하는 육군을 관리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바른 절제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숲속에서. 출가해가지고. 좀 뭔가 스케일은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살 실천지 지금 14조에서 1조부터 4조까지의 아공을 배당해 놓은 거 아닙니까? 아공의 진리도 자명하다. 분명히. 그래서 첫 번째, 재행 무상을 안다면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두 번째, 일체가 괴롭다는 걸 알면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미래가 내 기대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제법 무하를 안다면 애고를 내세우지 말라. 내 것이랄 게 없으니까 내세우지 말라. 그리고 열반적정. 참나의 현전에 만족하라. 더 바라지 말고 참나의 현전에 만족하라. 이건 열반에 만족하라 이 소리죠. 이 네 가지 사법인, 초기불교의 사법인, 소승사법인을 가지고 실제로 실전해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대신에 아까 얘기했듯이 애고의 작용이 결국은 무상고 무하라는 본질을 꿰뚫어보면서 살아가라. 제가 이미 아란의 도를 우리 홍익보살 실천지침 안에 넣지 않았습니까? 자명한 거는 다 통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찬자 스님 글도 한번 보세요. 꼭 제가 초기불교식 수행, 소승불교식 수행을 닦으라는 게 아니라 자명하게 통하는 부분을 보시라.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보살도를 권하는 겁니다. 육군이 화두입니다. 지금 아찬자 스님한테는 육군이 화두예요. 자고 깨면 육군이 굴러가잖아요. 육군이 화두예요. 육군이 굴러가는 걸 막을 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상해요. 잠시도 쉬지 않고 굴러가요. 무아! 내 것이랄 게 없어요. 고정된 모습이 없습니다. 계속 굴러가고만 있어요. 그걸 내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 에고는 있지만 에고의 기능만 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묶어서 내 거라고 생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망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카르마 내가 받으니까 이 카르마는 A 거라고 구분한단 말이에요. 우주에서. 내가 지은 카르마 내가 받습니다. 남이 받지 않아요. 우주가 이렇게 혼선 빚지 않아요. 자기가 빚은 카르마 꼭 자기한테 와요. 즉 내 오온, 내 육군작용이 일으킨 일은요. 꼭 나한테 온다는 거에요. 따라서 남과 다른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육군작용을 구별해야겠죠. 남하고 나를 구별해야겠죠. A, B 이렇게 라벨을 붙여야겠죠. 그게 에고예요. 이건 내 거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꼭 필요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에고가 망상이 아니에요. 남하고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요. 단순한 망상이 아니에요. 집착하면 망상이 되는데 그 생각이 일어나야 내 카르마, 남의 카르마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꼭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에고도. 즉 오온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에고도. 문제는 이거예요. 이 에고에 집착하느냐예요. 이 에고가 사실은 고정된 모습이 없다라고 아공의 진리를 깨닫고 살면 되는 거지. 살면 되는 거지. 에고를 부정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에고를 부정해도 답이 아니요. 에고를 절대 시에도 답이 아니라는 게 상견, 당견의 주장이에요. 부처님. 에고가 영원하다. 이것도 안 돼요. 부처님은 애초에 참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에고를 가지고 얘기했지. 그럼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초기 불교 때 분명히 아트만이 없다고 했는데요. 아트만은 에고도 의미하고 참나도 의미예요. 당시 인도에서. 아트만 등장했다고 지금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 아니에요. 지금 힌두교에서 아트만은 참나를 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힌두교에서도 아트만을 에고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트만은 에고로 쓰이는 아트만을 비판하신 겁니다. 부처님이. 그 얘기를 아주 잘 이해하신 분이 지금 아찬찬 스님이에요. 눈, 귀, 코, 혀, 신체, 마음. 육근이라는 감각기관을 제대로 안다면 이를 통해 쉽게 지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육근을 관찰해야 무상고 부화가 나오지. 뭘 관찰해서 여러분 무상고 부화를 얻으실 거예요. 부처님도 이거 관찰하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이 그랬죠. 초기 불경에서. 일체. 일체 세계에서 일체란 뭡니까? 일체는 육근일 뿐이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즉 오감 정보와 생각감정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그 육근 잘 단속하고 관리하는 게 계율인 거고요. 또 볼까요? 우리는 현혹돼서 속아서 육근의 세계에서 헤매면 안 됩니다. 진정한 피난처를 모릅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란 건 아는 마음을 말해요.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의 피난처. 섬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자기 안에 섬을 만들어라 하는 게 자기 피난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마음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마음이 뭐예요? 우리말로? 참마음. 참마음 나왔어요. 참마음 찾아야 된다고 아찬차 스님은 주장합니다. 참마음이 열반이거든요. 당장 제자가 된 아잔브람부터 막 알아차림이 열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알 수 없는 열반을 주장해요.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열반을 주장합니다. 불경에 맞지 않는. 아찬차 스님 말씀이 맞아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건 179페이지인데 마음의 본래 상태는 마치 빗물처럼 순수합니다. 빗물처럼 순수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는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다. 몸과 마음은 이렇게 얘기하면 5원을 말해요. 5원은 혼란스러우나 마음의 본래 모습은 순수하다 하는 건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정권은 123페이지였네요. 123페이지. 자, 또 187페이지로 가볼게요. 마음을 잘 관리하면요. 늘, 저 보세요. 어떻게 하냐. 관리하는 법이 무상하고 고통이고 자아가 없음 무화에 대해 늘 반조한다는 것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면 자꾸자꾸 이 진리를 자꾸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자꾸자꾸 돌아보시면서 깨닫게 되면 자아와 존재, 나와 남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겁니다. 이를 깨닫게 되면 평온함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그대로 법, 여기서 말한 법은 존재가 아니라 진리, 무상고 무화의 진리, 아공의 진리, 열반은 고요하다는 그 진리랑 하나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음법은 무상고 무화지만 열반은 평온하다는 고 진리랑 하나가 돼서 마음이 돌아가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 욕심과 미움과 어리석음, 탐진치가 조금씩 줄어들더니 결국 순수한 마음만 남게 됩니다. 찬 마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혼란에 둘러싸여도 마음이 이미 진리가 되었으므로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가장 바른 방법이고 바른 길입니다. 이거는 아란의 경지를 노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명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요소, 즉 육군이 굴러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은 수행을 통해 다른 요소들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알아차림은 목숨입니다. 부주의하게 지내며 알아차림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알아차리지 않으면 죽은 거래요. 전문가, 비군이들은요. 목숨 걸고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자기 사명이에요. 명상이, 개정회의 수행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개정회가 굴러가려면 명상이 굴러가야 돼요. 알아차림, 명상이 없으면요. 지혜도 없고 계율도 없습니다. 진정한 계율의 실천도 알아차려야 부끄러운지 알거든요. 형식적인 율법의 완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계율의 실천, 진정한 율법의 실천은 부끄러움을 없애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계율을 지키는 거는요. 양심에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워서 도덕을 실천할 때 도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냥 우리가 정해는 원칙이라 지킨다 그러면 원칙주의자가 돼요. 그런데 양심에 어긋나니까 지킨다는 양심주의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찬차 스님이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원칙주의자들이 지키듯이 형식주의자들이 지키듯이 계율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계율이 너무 복잡하고 충돌나는 게 많으니까 왜 오후 딱 그것도 정각에 왜 밥을 먹고 한 5분 전, 5분 뒤에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거 복잡하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스승한테 물어보니까 스승이 그런 거 따지다가는 힘들어진다. 중요한 건 네가 부끄러우냐 찜찜하냐 이거다. 이걸 듣고 크게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율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시하시는데 중요한 건 양심주의자로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건 알아차림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알아차려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양심인 아는 마음, 순수한 마음, 진정한 마음, 근원 마음이 각성되니까요. 알아차려야 각성돼요. 제 몰입 책에도 나오죠. 몰입해야 슈퍼의식이 각성된다. 그래서 알아차리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말하거나 행동에 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수행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이 빠지면 수행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자각과 지혜 즉, 정지라 그래요. 정념은요. 마음챙김이라고 하고 정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알아차림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각하는 거 알아차림이 자각을 일으킨다는 건요. 여기서 앞에 있는 알아차림은 정념을 말해요. 마음챙김 마음을 잘 챙겨서 몰입해야 자각, 진정한 알아차림이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지혜, 정견이 발생한다. 알아차림이 부족하면 어떤 덕행을 개발했더라도 불완전합니다. 알아차림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계율, 실천은 없다. 진정한 양심의 구현도 없다. 이겁니다. 알아차림은 서 있고 앉아 있고 걷고 있고 누워있는 자 누워있는 자신 행주자와 하는 자신을 지켜보는 겁니다. 육군이 굴러가는 걸 계속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보네 듣네 맛보네 냄새 맡네 지랄대네 다 보는 거예요. 화내네 질투하네 절망하네 실현당했네 평온하네 행복하네 해탈상태네 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 알아차림이 모든 선정도 더 깊은 선정도 알아차림이 가져오는 거고요.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깊은 선정으로 이어지죠. 알아차림이 지혜도 그리고 계율도 낮잖아요. 그래서 삼매에 들지 않더라도 깊은 선정에는 안 들더라도 즉 일선정에서 사선정까지가 깊은 선정입니다. 안 들더라도 알아차림은요. 찰나삼매요. 찰나삼매는 계속 돼야 됩니다.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이면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히죠. 이분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부처님이요. 그때 아라한 오백나한 길로 놓고 할 때요. 제가 소승적이라고 비판하는 부분은요.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요. 부처님이 부처님이 이미 양심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고단자잖아요. 잘 해놓으셨다고. 늘 알아차리고 육군을 알아차리고 육군의 본질 무상고 무하를 탐구하고 복공을 강조하시진 않으셨어도 아공의 진리, 현상계는 무상고 무하여 절대계는 상랑하자고 한다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을 때는 무상고 무하를 깨닫게 하시고 대상이 없는 알아차림 상태에서는 상랑하정을 만끽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숲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올바른 절제,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신 거죠. 근데 세상 속에서 도덕을 구현하러 나가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소승적이라고 합니다. 구현하러 나가라 하면 이제 유마고사급 와야 돼요. 대승 와야 돼요. 근데 그 대승의 토대를 인도해서 닦아 놓으신 거예요. 대승은 나중에 하고 지금 너희는 대승할 레벨이 아니다. 일단은 이렇게 수심부터 하자. 제가 치고 평천하는 다음 문제고 이런식 논리죠. 너희 수심부터 하자 하고 숲으로 불러들여서 알아차리게 하고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살게 해 주면서 지혜를 탐구하게 시킨 거예요. 숲에서 연구소를 정신연구소를 차려놓고 연구시킨 거예요. 이게 초기불교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500년 뒤에는 대승이 꽃을 피우고 그 토대 위에서 꽃을 피워요. 그때 본격적으로 대승보살들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준빅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승보살의 준빅이다. 이런 관점도 싫어하실 분들은 남방불교가 전부다고 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대승불교까지 아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한번 듣고 음미해보세요. 이 내용 써놓은 게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에서 이 내용들을 써놓습니다. 그때는 내가 말을 못해줬다. 사실은 너희들 수심만 일단 강조했고 제가 지구 평천하는 말을 못했다. 이제 너희 평천하까지 해서 부처 대야지. 성부를 제중해야지. 중생부제 해야지. 이렇게 판을 키웁니다. 법화경 오면 아실 거고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이면 여기 알아차리면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부끄러울 겁니다. 부끄러움이 커지면 평온함도 커집니다.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오묘하죠. 즉, 여러분 부끄러우려면 아는 마음 즉, 제가 얘기하는 참나적속 하셔야지 부끄럽지 그 전에는 안 부끄럽다니까요. 애고로 살아가다 보면 탐진치에 쩔어서 살아가다 보면 안 부끄러워요. 탐진치에 자명하면요. 내가 욕망을 채웠을 때 자명이라고 하고요. 욕망을 충족 못 시키면 찜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돈 더 못 뜯어낸 게 찜찜해요. 남한테 찜찜해 하다가 알아차림 육군을 알아차렸더니 초연하게 알아차렸더니 아는 마음 참마음이 각성돼 버리잖아요. 참마음이 각성되니까 참마음이 양심인데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이에요. 양심은 우리말로 좋은 마음이 각성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져요. 부끄러워져요. 부끄럽지 않던 게 부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요. 알아차려야 부끄러움이 일어납니다.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부끄러워집니다. 알아차리면 누가 안 시켜도 부끄러워요. 찜찜함이 올라와요. 누구나 누구나 갖고 있어요. 안 배워도 찜찜함이 있어요. 탐진 채 쩔어 있다 보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그 신호가 미세하게 들렸는데 그 양심의 신호가 강하게 들려요. 알아차렸더니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커지면 부끄러움이 커졌다는 얘기는 알아차림이 깊어졌다는 얘기고 그 찜찜함을 그러면 찜찜함을 크게 느끼니까 찜찜함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온함도 커지는 거예요. 만족도 커지는 거예요. 양심을 지켰을 때 만족이 커지려면 알아차리는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양심을 각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평온함이 커지면 부주의함이 사라집니다. 자꾸자꾸 더 평온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죠. 찜찜함을 못 견디게 되는 게 그러니까 자꾸자꾸 더 건강한 쪽으로 정신을 몰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좌선을 하지 않더라도 이 요소들이 마음에 있게 됩니다. 앉아서 깊은 선정에 안 들어도 찰나에 몰입은 해야죠. 알아차림은 해야죠. 알아차림만 해도 육바람 일이 돌아가는 그런 상태 사막이 굴러가는 상태 양심의 부끄러움을 혐오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게 알아차림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을 개발하십시오. 알아차림은 현재 자신이 하는 일을 지켜보는 속성입니다.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이게 조선 선배들이 말한 경이에요. 조선 선배들도 경 깨어있음에서 모든 선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아찬찬 스님도. 알아차림에서 모든 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알아차림은 수행을 통해 모든 다른 요소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모든 부끄러움의 원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혜가 일어날 겁니다. 알아차림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알아차리면서 사시면 돼요. 깨어있으시면 돼요. 깨어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요. 전에 저한테 공부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진 적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왜 없다고 했냐면요. 그 전엔 저도 있었는데 계속 알아차림이 생활화되다 보니까 깨어있음이 생활화되다 보면 깨어있음과 순수한 알아차림과 접속하면요. 이 아는 마음과 접속하면 육군이 다 새로워지고 육군이 신선해지고 육군을 처음 굴리는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알아차리게 되고 자명을 추구하고 찜찜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굴러가다 보면요. 날마다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선사들이 말하는 날마다 좋은 날이 가능해져요.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가 아니라도 매시시각각 매시시각각 좋은 순간이 펼쳐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항상 새롭고 처음 같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당당하게 만들므로써 만족을 얻는 거죠. 뿌듯함을 얻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질 일이 없어지죠. 좀 더 볼까요? 아찬찬스님 호흡 알아차리는 걸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호흡하면서 뭐도 하라고 했냐? 아찬찬스님은 연불도요. 붙도 붙도 그럽니다.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를 말해요. 붙도 붙도 하면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계속 호흡을 알아차려요.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결국 언젠가 사라질 때가 온다. 사선정에 들어가면 호흡이 사라져요.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사라지고 순수한 알아차림이 남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200페이지 가면요. 재미있는 게 나와요.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이 조화로워지고 저절로 팔정도가 펼쳐진다. 그런데 호흡에 대한 얘기 좀 더하면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사라질 때 순수한 알아차림이 남습니다. 모든 알아차림, 무상한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다 사라지고 호흡은 무상했잖아요. 오감의 작용이잖아요. 사라져 버려요. 그럼 뭐만 남아요? 순수한 알아차림. 이게 참나요 열반입니다. 참나로 경기 내지 마세요. 참마음이란 뜻이에요. 참마음이라고 아찬찬스님도 불러요. 순수한 알아차림, 즉 호흡이 없는 알아차림이 남습니다. 그때는 호흡이 없는 이 알아차림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즉, 순수한 알아차림 상태에 몰입해 있는 게 답이다. 대상이 있을 때는 자, 이거 똑같죠? 대상이 있을 때는 대상에 몰입하고 대상이 없을 때는 아는 마음 자체에 몰입하라. 호흡이 없다는 걸 그냥 알아차리고서 알아차림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호흡이 사라지면 대상이 없으니까 알아차림 자체에 몰입하라. 즉, 참나에 몰입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한 나에 대한 몰입이에요. 호흡에 대한 몰입은 대상에 대한 몰입. 다 통하죠? 이거 보고 제가 몰입책 쓴 게 아닌데 지금 다 통하죠? 이게 가장 확고한 산매입니다. 즉, 순수한 알아차림이 남아요. 모든 게 사라져도. 그럼 그건 뭘까요? 안 사라지는 그거. 영혼불멸한 그거예요. 그게 참나예요. 참마음이에요. 항상 통찰명상, 이빠사나를 잘하려면 지혜를 개발해야 되는데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건 육군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무상고 무하로 보아야 합니다. 무상이 가장 기초가 됩니다. 무상이 제일 핵심이고요. 무상하니까 괴로운 거고 무상하니까 내 것이 없는 거거든요. 무상이 기초가 되고 고통, 불만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화는 대상의 개별적인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죠? 대상의 개별적인 실체가 없다. 그래서 지금 육군을 관찰해보면 육군에는 독자적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니, 소리에 뭔 독자적 실체가 있겠어요?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무상한데 무상한데 뭔 독자적 실체가 있겠냐고 무상한데 내 말을 안 듣잖아요. 사라지지 마라. 좋은 놈은 사라지지 마라 해도 사라지고요. 싫은 놈은 오지 마라 해도 일어납니다. 짜증나죠? 이게 고해 실체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그저 감각의 육군의 일어남으로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으며 저절로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탐구, 즉 지혜입니다. 이게 이빠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2권으로 와서 2권입니다. 2권 237페이지에요. 마음을 호흡과 함께 하십시오. 이건 236페이지인데요. 호흡을 몇 번 깊이 들이시고서 붓도란 연부를 이용해 호흡의 주의력을 확립하십시오. 호흡과 연부를 함께 하라는 가르침을 펴합니다. 붓도, 붓도 하면서 들이시고 내쉬고에 집중하라. 호흡을 알아차리십시오. 마음으로는 계속 붓도, 붓도를 반복하십시오. 불법 승 중에 부처에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연불이죠. 연불을 하십시오. 외적인 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몰라하라는 겁니다. 다 몰라하면 뭐만 남아요? 결국 호흡도 모두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알아차린 말이 남습니다. 자, 이 아는 마음을 순수 알아차림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순수한 알아차림만 남습니다. 육군이 다 사라져도 순수한 알아차림은 남습니다. 이게 나와요. 237페이지에. 이것이 부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부처를 만나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 견성한 거예요. 순수한 알아차림을 만나면 견성하신 거고요. 여기가 열반자리예요. 왜? 우리는 명확한 깨어있음을 지니게 되고 부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는 자, 깨어난 자, 빛나는 자인 부처입니다. 부처는 아는 자고 깨어난 자고 빛나는 자입니다. 무한하게 빛나는 의식이 있다고 했죠. 부처님이. 초기 불경에서. 이 자리가 알아차린 자리라고 아천차 스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자명한 암, 암을 바탕으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은 역사적인 부처님일 뿐입니다. 화신분일 뿐이에요. 여전히 명확하게 빛나는 암인 진정한 부처님은 오늘날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식의 밑바탕이니까요. 우리 의식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명확하게 무한하게 빛나는 암.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 아천차 스님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정확히 읽어내신 거예요. 이분은 불경을. 이렇게 정확히 읽어내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다 자기식대로 잘못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에도 경험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의식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만나라 이겁니다. 부처를. 견불이에요. 견불. 견성이. 염불해서 견불하자. 그럼 뭐 정토의 가르침도 이거요. 선불교의 가르침도 견성 아니에요. 이 정도 알아는 돼야죠. 아천차 스님은 선불교가서도 먹히는 알아 아닙니다. 이분은. 법공도 사실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아공을 깊이 알다 보면 법공도 알아요. 일체가 텅 비거든요. 아공을 깊이 아는데 어떻게 현상계가 이 아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모를 수가 있겠어요. 법공도 아세요. 이 글을 보시면 아까도 제가 법공적인 부분이 있다고 얘기 드렸죠. 암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놔버려라. 즉 암이라는 게 뭐예요. 공적용지요. 공적용지 빼고는 다 놔버려라. 그리고 하나된 깨어있음에 머물러라. 이원성이 아닌 그 자리에 머물러라. 이원성이 아닌 그 자리가 아는 마음이요. 참나 자리죠. 열반 자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서양 제자와의 대화를 써놓은 게 있어요. 산매가 충분해야 반조를 잘 무상고 무화를 돌이켜 볼 수 있나요. 어느 정도 고요해져야 되나요. 마음이 드러날 정도의 고요함이 필요하다. 이때 마음은 육근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순수한 알아차림 아는 마음이 드러날 정도의 고요가 필요하다. 참나 현존이 돼야 된다. 제가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거기다 이제 이런 얘기 하세요. 이런 말도 하세요. 마음이라고 하는 모든 활동은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하는 건 육근이잖아요. 그건 인습적인 마음일 뿐이다. 진정한 마음은 아니다. 진정한 마음은 그저 있는 것이지. I am이죠. 그저 있는 존재하고 있고 현존할 뿐이지 일어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마음 중에요 일어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고 현존할 뿐인 그 마음이 뭐예요. 대상 없는 알아차림이요. 순수한 알아차림. 그 자리는 일어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알아차릴 뿐입니다. 태양빛처럼 늘 빛나고 있어요. 그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울고 웃고 따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오원작용이 다 사라져도 태양빛은 안 사라져요. 우리가 태양빛 받아다가 태양열로 그 에너지 돌려서 그걸로 선풍기도 돌리고 차도 돌리고 뭐 다 돌릴 수 있지만 태양 자체는 관심 없이 무심하게 빛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알아차림의 실체입니다. 그게 진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하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인습적인 마음은 무상고 무하지만 이거예요. 진정한 지혜라면 모든 것이 끝나고 텅 빈 자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텅 빈 자리입니다. 모든 게 사라지고 텅 빈 자리. 이해되세요? 모두 텅 비어있는 그 자리. 진정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 뿐이지 원래는 텅 빈 자리다. 모든 기초바닥 위에 물건을 지을 때 기초바닥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아는 마음을 말해요. 이게 지금 15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서양인과의 서양 제자와의 대화합니다. 방금은 154페이지고요. 서양 제자가 물어요. 말씀하신 마음은 근본 마음입니까? 어떤 게 근본 마음입니까? 이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본 마음은 텅 빈 자리입니다. 모든 게 끝납니다. 그 자리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느 누구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즉 애고성이 없습니다. 의식은 개체가 아닙니다. 애고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 마음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원한다면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인습적인 실제를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개념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실체를 즉 진리를 생각할 단어나 개념이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편으로는 근본 마음, 참마음 이런 말 써도 됩니다. 이 소리입니다. 모든 것을 끝내버리십시오. 다 몰라 해버리십시오. 그 근원인 근본 마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본인도 쓰고 계신 거죠. 근본 마음이란 말. 그런데 방편입니다. 사실은 텅 빈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근본 마음이. 하나의 오옹 같은 마음을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소리.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알아안되는 법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아공의 진리로 살아가는 법. 이 가르침이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아공의 진리대로만 살아도 엄청난 경지죠. 항상 육군을 알아차리고 깨어있으면서 육군이 사라진 텅 빈 자리에 또 접속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이 텅 빈 자리는 상라가정하고 영혼 불멸하며 육군의 마음은 근본 마음은 참다란 말 안 쓸게요. 근본 마음은 상라가정하며 육군의 마음은 대상이 있는 알아차림은 계속 무상하게 굴러간다는 것을 무상고 무화라는 것을 통찰하면서 항상 부끄럽지 않게 자명하게 살아가는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게 아라안입니다. 아라안도 제다이 아닙니까? 아라안도 제다이요. 아라안도 보살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면. 아라안도 보살이에요. 결과적으로 보살이.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소승은 없다. 사실은 대승일 뿐이다. 다만 대승의 방편으로서의 소승이 있을 뿐이다. 소승은 저는 답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출가해서 숲속에서 계율 지키는 것에 만족해 가지고는 우리 근본 마음을 제대로 쓰는 게 아니다. 이게 제 입장이거든요. 근본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대승에서는. 이 보리심을 온전히 펼치지 않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요. 승석을 초월해서 이 우주의 보살로서 활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숲속에서 수행하는 것은 방편으로서 법화경에 나온 것처럼 방편으로 당시 인도인들이 대승을 닦을 아직 그릇은 안 되고 하지만 사막은 부지런히 닦아서 대승의 기틀을 만들 정도 보살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준비 단계로서 아라안을 저는 보초님께서 방편을 쓰셨다고 봅니다. 이 뒷부분은요. 혹시 남방 불교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승 불교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대승 불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라안도 사실은 보살이다. 그래서 이게 법화경에 나와요. 관세원 보살이 아라안으로도 부처로도 무수한 모습으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대승에서 보면 다 방편일 뿐이에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편일 뿐입니다. 중생이 아직 소승의 가르침이 절실한 경우에는 소승을 가르치고 대승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대승을 가르치는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승의 한길일 뿐이다. 사실은 소승은 방편일 뿐이다. 즉, 뭐냐. 이거예요. 이거 다 좋은데 왜 소승이라고 하느냐. 양심의 부끄러움을 여러분이 온전히 충족시키려면 세상 모든 곳에 나아가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도덕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육바람이에요. 내 세상에 나가지 않죠. 아라한. 숲에서 딱 오후에 밥 한 끼 먹어야 된다는 그런 계율을 지키는데 생을 겁니다. 즉, 봉쇄된 상태 아주 봉쇄된 건 아니지만 아라한이 주로 숲 속에서 세상과 좀 봉쇄된 상태에서 자기들만의 계율을 꾸준히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이 도덕적 훈련을 하기 때문에 아직 이게 뭐냐면 세상에 나가기 전 단계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대승적 관점에서는 초기불교적 관점에서는 세상을 초월하기 위한 최선봉일 수 있지만 대승적 관점에서는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최전선이 아니라 후방이 된단 말이에요. 교육받고 있는 지금 상태란 말이에요. 세상에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아공의 진리만 온전히 무장해도 세상 어디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무상고 무하로 세상을 꿰뚫어보고 양심 구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진리가 부족하다는 게 지혜가 부족하다. 대승에서 볼 땐 복공과 구공의 지혜가 더 필요하다. 일체가 참나작용이고 공하다는 반야신경의 가르침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 육바람일의 구현이 보리심의 구현이 모든 수행의 궁극목표다. 이걸 알아야 된다. 홍익중생 널리 중생을 구제하는 게 최고의 보살의 사명이다. 이거 알아야 된다는 여기까지 아직 아니다. 온실 속에서 배양되고 있는 보살 보살후보생의 경지다. 아라안 그런들 어떻습니까? 보살후보생도 보살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라안도 보살이다. 이 후반부는요. 남방불교 좋아하신 분들은 아라안 되기 때문에 솔깃해서 보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건 마지막 부분은 아라안과 보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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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